네 오늘은 아우디 A5 차량입니다. 아우디 A5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핸들을 가죽이 조금 바뀌고 하단에 S라인 그러니까 아우디는 RS라는 고성능이 있고 S라인이라는 BMW의 M스포츠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핸들을 S라인 각인이 들어간 친구로 한번 바꿔볼 텐데요. 각인은 S라인이나 RS 둘 다 가능하지만 이거는 차주님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. 오늘 교체되는 핸들은 이렇게 에어백은 기존껏 사용하고 뼈대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펀칭이 섞여 들어가면서 그립감도 조금 더 좋고 아무래도 기준에 노후화된 핸들보다 이렇게 변경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맛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펀칭이 섞여 들어가면 이렇게 펀칭이 섞여 들어가면 이렇게 펀칭이 섞여 들어가면 이렇게 펀칭이橙 상탱이 섞여 beach path 지금 날아가는 것처럼 정확한 점은 이제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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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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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